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구요 일단은. 제가 제 부팅이 그렇게 빠르게 되는 편은 아니구요. 제 부팅이 오래 걸린다기보다 그 다른 데서 쓴 글을 좀 바꾸기도 하구요.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면접 잘 본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기 보여 드려.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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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축하합니다. 땡큐. 대집, 대집나보. 오케이. 플레어 갱. 예, I'm sorry. 죄송합니다. 면접 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트위치 광고 노래였어요? 아, 좋구나. 아, 뭐야. 낚였다. 아, 3명 대 3명이네. 어, 그리스도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왜 그러지? 반갑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요? 아, 오늘 약간 조금 피곤기가 있긴 있어요? 쯧. 노 마이클? 노, 노, 노 레올라. 리브론 인 유어 낙. 예, 이씨. 예, 이씨. 예, 반다나. 하하하하. 개인기 한 번 더. 게임, 게임 수락하느라 못 봤다. 라고 하시네. 개인기? 별거 없는데?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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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이런 거 있는데? 귀척하기. 하하하하. 그래? 레츠고. 예. 어, 아까, 아까 4&4였는데 왜 3&3였는데? 2분 어디 가신 거예요? 2분 어디 가신 거예요? 2분 어디 가셨어요? I don't know. 2분 어디 가 Ally ball from me. 하하하하. 아, I'm fine. 여러 가지로. 하하하하. 뮤지 언니 nerede? 죄송합니다. 예아. 다시는 안그럴게요. 오케이, 3&3. 3&3이면 칼바람으로 할까? 칼바람? 갈바람? 갈바람? 갈바람 난 드루아님으로 줬다 초대를 한번 드려 네, 드루아는 모든 곳에 드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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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피스! 렛츠 피스, 밤발리 its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핸드폰 잃어버린 건 제가 잃어버렸구요 끊긴건 두부 다 끊겼어요 네, 그래갖고 찾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좀 컸어요. 예, 핸드폰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번 더 필요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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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크님 오셨다. GXTV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디는 대문자... 대문자 EXVC입니다. 신축해주세요. 이거 꺼겠어. 아니, 이거 못 꺼. 오케이, 꺼. 이거를 누르려고... 네. 오케이. There we go. 예. Yeah. Yeah. Are you ready, guys? 허수가 직접 잘랐습니다. No room, no mess. 예, 요금 밀려서 끊겼어요. 밀렸는데 오늘 허수가... 그... 뭐 때문에 중요한 뭔가가 있어갖고...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캐틀린! 캐틀린! 장모님이 내주신... 그랬네요. 아, 이게 또 알뜰폰이라갖고 아무데데도 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머리 본인이 자르신 건가요? 했을 때 나 왠지 좀 찔렸어. 제가 자른 거 맞긴 맞는데 잘 못 잘랐죠. 제가... 누나, 빨리? 퍽퍽퍽 잘라갖고 누나! R12님, 안녕하세요. 기승전으로 됐네요. 네,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누나 누나 yeah.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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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누나! 누나! 네비테스트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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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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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제가 가끔 누나라고 부릅니다. 자, 노릇노특이죠? 노릇노메스토리 본인이 자른거 티나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걸 좋아합니다 티가 나야죠 본인이 자른게 티가 나야죠 뭔가 좀 촛녕같은 그런거 좋아합니다 음... 촛녕같은거 좋잖아 예, 카톡 됩니다 카톡 됩니다 그리스도님 누나누나 예 자기가 자른 앞머리 티가 나야죠 여러분 뒤를 팍팍 내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잘랐어? 내가 잘랐어? 예, 해꼬스입니다 샬루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좀 오랜만에 뵙죠? 저는 허경영이랑 악수도 한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하하하하 와우 예, 레츠고 케이틀린 레츠고 이거 해야되지? 아, 안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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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부리면은 지지지지 왜? 영국? 흐흐흐흐 흐흐흐 예 자꾸 저를 바보 캐릭터로 만들라 그래요 만들라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그래? 만들라 그러는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무의식중에 자꾸 나를 만들려 하지마 유나가 누구야? 유나 어? 이럴수가 그리스도님께서 도미나 피자 써줬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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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니엔드푸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슈퍼스프링 오리지널 랄비그럭 랄릭 앤 윙스하고 콜라 짠 보이시나요? 빗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층간소음 때문에 소리를 크게 못 잘라서 죄송해요 크리스도 크리스도 크리스 크리스 자 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내일 피자먹방 한번 해야겠네요 오예 피자먹방 지금 할까? 지금 못 시켜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게 아쉬워서 나 지금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지금 못 시켜 아 10시 이전 해야 되지 아 10시 이전 해야 되지 아 갔다 갔다 아 그러네요 아 이제 내일 먹어야겠네요 어디로 가지나? 나 어디로 가지? 보수로 가겠스 보수로 가겠스 내일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렛츠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렛츠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대인베션 그래요 열한시날 못 시키네요 아 아쉽군요 아쉽군요 아 지금 당장 먹고 싶다 아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배고파 아 아 아 먹고 싶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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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아이 또 어머머 엄마 어머머 엄마 어머머 왜 이래 아 이거 때려 추 아 후면처로 딱 때려도 되잖아 아 기다려봐 뭘 기다려봐 뭘 기다려봐 큐들 큐들 큐 적어 그렇지 예 약간 너무 약간 속도 파이터 예 어 때려 아 우리 가까이 가 왜 어 그러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때려 때리라고 이제 결 반대 볼까요 때려 때려 큐를 때려 내가 지금 때리면 되잖아 뭐해 큐를 때리고 있어 큐를 왜 안 때려 아 진짜 아 나 큐 안 때렸어? 그래 아 킬인데 이거 아 진짜 역시 아 그랬어? 역시 초기화됐어 초기화됐어 며칠 안 했더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초기화됐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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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기화라니 난 추격전이 좋더라 이라 그렇지 막타먹는 실력은 아직 쥐지 않아서 와이 너 왜 아 지금 어 대박 오마이갓 진짜요? 헐 헐 헐 맙소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께서 잠깐만 이거는 이런거는 크리 키우고 말씀드려야돼 그리스도님께서 지금 페리카나 치킨을 저희에게 선사해주셨는데 오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오 대박 데임베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미니언을 못 먹고 있어 페리카나를 먹을 생각에 CS를 못 먹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헉 그만해 치킨 먹방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빨리 배달시켜 빨리 주문 시키라고 오빠 뭐하는거야 아 전화가 안되지 내껄로 해 빨리 엄마야 엄마야 아 나 지금 잠깐만 지금 정신이 없어 어떡하지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고플렉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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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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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오씨 일로와 아 지금 잡아놔야 됐네 아 진장 아 진장 아 진장 아 진장 아 진장 아 이런.. 가까워라 아 이런.. 아.. 아 이거.. 에이 진장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아 진짜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네 뒤에 어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시스트 좋아요 예 예 예 예 오케이 인터넷에서 한글이 안 돼요? 정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신경을 못쓰고 있어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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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늦어 오케이 오케이 바짝 추적 중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아 씨 모르겠다 일단 이거 좀 부으시고 꺄 입니다